사실 뭐 초반에 시작할 때는 돈이 어떻게 들어서 이거 할 수 있냐는 이런 계산으로 정권을 한 게 아니라서요. 이 책을 쓸 때 이게 가치가 있겠다, 돈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권을 정권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말이 7천이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또 많은 헌신들이 있었고요. 그래서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7천이지만 7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, 그리고 그만큼의 또 공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